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요 윈터 일루미네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한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후쿠카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그러한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호리 공원입니다. 요 윈터 일루미네이션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오늘 오호리 공원의 일루미네이션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호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에서는 연말이 되면 일루미네이션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행사의 이름은 윈터 일루미네이션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호리 공원의 서쪽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일루미네이션 장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고서 그 다음에 이동하실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달이 도중도중에 아주 예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다리는요. 간케츠바시 다리라고 하는데 오오리 공원과 그리고 야나기시마 섬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우키미도라고 하는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아마 그 모습들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다리를 건너기 전에요. 옆모습이 어떤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리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다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카페는 아마 오오리 공원에 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트하우스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서 오리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 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네 이제부터 다리를 건너서 우키미도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길까지 가는 그 다리 도중 도중에 굉장히 예쁘게 빛들이 발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on show me what you've got Baby girl I know that you can get What you see In my world Will go Where you have always dream to be Now I know that you believe We can stay the way it used to be Cause you know I never live But you never gonna find me So just come over and get together So we can feel much better Gather dance to the sun 네 이제 이 다리인 간케치바시 다리의 거의 끝부분까지 왔고요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야나기시마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야나기시마 섬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우키미도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그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루미니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눈에 담아보시겠습니다 이 다리인 것들은 이쁘게 만들기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on show me what you've got oh oh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지금 섬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주변 야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카타나 텐진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이곳 나름대로 그 잔잔함 속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꽤나 괜찮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우키미도를 지나고 그리고 강케즈바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의 윈터 일루미네이션은 하카타나 텐진과 같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작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러한 잔잔함 속에서 오는 매력이 또 괜찮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야간에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 한 번쯤은 오셔서 천천히 산책하시면서 이러한 일루미네이션 구경하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곳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구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